안녕하세요. 캡틴 장입니다. 오늘의 찬을 배우고 싶습니다. 트윈클 트윈클 리더스탑 오늘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쌓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 지금 이것도 해볼게요. 트윈클, 이거 읽어볼까요? 네, 잘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해볼게요. 트윈클 에너지 안하고 얘네는 어떻게 해요? 여기 다 소리 됩니다. ㄱㄱㄱㄱ ㄱㄱㄱ 그러니까 ㄱㄱㄱㄱ 아니고 ㄱㄱㄱㄱㄱ early ㄱㄱㄱㄱ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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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뭔가 한국어로 듣기에는 또렷하지 않은 발음 뭔가 짐승의 소리가 섞인 듯한 그런 발음이 느껴집니까? ㄱㄱㄱ ㄱㄱㄱ 그 다음에 리, 뭐 많은분들이 리 를 하네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에 대한 문제 없구요 리, 좋아하기는 리 살짝 튀겨주는 살짝 롯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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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탁 치는건 있어요 약하게 롯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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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음정이 나오면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하나의 기쁨을 말씀드리면 S 다음에 T는 강좌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로 누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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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nkle Twinkle Little Star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예 그 다음요 How I wonder why How I wonder why you are 자 보입니까 How I 끊임이 안돼요 How I How I wonder Wonder What you are 자 여기 두 번째 있어요 There are two pronunciations On this phrase In British English What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are 이것부터 해볼게요 Chucky What Set What 잘 씁니다 이것은 자세히 교정하는 것은 W 할 때 하고요 이것은 적어줄게요 쉽게 이것은 이 띄지면 안됩니다 우리는 What What 만 생각 안되고요 What 자 해볼께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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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해볼께요 우 우는 한국어 우정도가 아니고 더 많이 나와요 우 우 우 우 우 우 What 우 쭉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우는 우정도가 아니라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워 왓 왓 이거를 콩나 Report 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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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콩글리시하면 어떻게 해요? What? What? 하고 What? 하고 천천히 아닙니다. 실제로 What?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What? What? What도 못 알아듣다니. 자. 가서. 아메리칸으로 지어보겠습니다. What? What? 여기서 T를 못 씁니다. What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T 타락됩니다. 정지했습니까? What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are.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분은 T 타락된 게 안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What 하지 마세요. What은 하지 마세요. What you are. What you are. 아니면 아예 T를 넣어가지고 What you are. 아니면 What you are. How I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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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are. Up above. 자 이거는 했죠.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그럴게요. 아까 했죠.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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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igh. So high. So high. 자. 다시 가볼게요. 우우 해줘야합니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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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고 똑같죠. 콩을 싫어하는거 다크나이트, 바트맨, 조커, 라인 콩을 싫어하면 어때요? Why so serious? 시리어스 하면 자꾸 시리어스 하면 시리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Why so serious? 들어본적 있죠? 영어 봤죠? 요기에 So So 하이도 약간 차이가 안되요 하이 하시면 안되요 하이 길게 하다는게 아니고 길게 하면 하이 하는거 안되 H도 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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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 하이 하이 이번에는 인터넷이 많으셔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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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들 훨씬 많이 뱉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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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연결해볼게요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So high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Up above the world So high So high High에서 1층에서 마찬가지로 Hello Hello H의 양파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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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우리 힐과 차이가 되겠습니다 공기를 많이 실제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뱉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음이 한국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자음을 훨씬 더 진하게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시 한번 볼게요 Up above the world So high Up above the world So high Up above the world Up above Up above Up above Up above Up above Up above the world So high 네 그 다음 쉽죠 Like a Like a Like a Like a 요거는요 다이몬드인데요 버전을 떠나면 실제 미국 영화에서는 다이몬드라고 합니다 다이몬드 다이몬드 Like a 다이몬드 다이몬드입니다 다이몬드 그리고 둘 다 알아두세요 다이몬드 근데 실제로는연화에서 다이몬드가 들어갑니다 Like a 다이몬드 인 Da 位 Like a 다이몬드 f tw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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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자 여러분 한 번 해볼게요 are you ready one two three go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ok now 1640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구요 숙제 검사는 샘 군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18시 30분 부터 입니다 6시 30분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내드릴께요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8시 넘게 좀 길게 할겁니다 길게 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님한테 8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원어민 선생님하고 게임하면서 대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대시간보다 원어민 선생님 시간이 그때밖에 안돼요 다른데 수업하시고 오기 때문에 그것 좀 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예 자 any questions 자 오늘 여기서 같이 할게요 예 우리 척희 군은 이제 요거 노래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한번 뭐 해보면 어떨까 싶 5시 2시 3분에서상 텍측에서 시험 저는 최ems控 button 이 참가 common